이상한 일이에요 들리세요? 저 폭탄 소리 저는 저 폭탄 소리가 자꾸 들려요 잠을 자려고 누울 때도 들리고요 아니 사실은 깨어 있는 내내 들려요 말을 하려고 할 때도 말을 막으려는 듯 깨져 쿵쿵거려요 다른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기도 해요 가끔 이 세상에 나랑 저 폭탄 소리만 둘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건 망상이 아니에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